안녕하십니까 주식장 소리 정재현입니다. 오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인데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전날보다 일단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만기일을 피해가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수는 하당 권역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손절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은 무의미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편안하게 만기일을 좀 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장 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 소리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 문자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센TV.co.kr에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종목 상담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단 상담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종목과 매수가 비중 이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에요. 4만 7백원에 50%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최근에 흐름들이 가격적인 상승을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었죠. 자 바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좀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네모 칸을 두 개를 쳐놨네요. 보니까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그리고 화살표로 쭉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지금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4만 2천원에서 4만 2천 5백원 이 자리대가 약간의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양호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된다면 잠깐 주춤했으나 외국인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입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490포인트 때 초반 권역까지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기 저 4만 2천 원대 자리대가 있죠. 이 자리대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어가면은 그 위에 4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차는 4만 2천 원 2차는 4만 5천 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러프하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는다면 약 한 3만 7천 5백 원 정도의 자리대를 잡아야 되나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약 한 3만 9천 7백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3% 정도의 리스크 로스컷 자리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메일 유업이에요. 4만 2천 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메일 유업 한번 볼까요. 메일 유업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메일 유업이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해줬어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아마도 실적 발표를 했을 때가 요식일 겁니다. 다른 종목군도 같았으면 다 죽어놨을 거예요. 근데 메일 유업만큼은 살아났습니다. 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4만 2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 한 10%가 넘는 수익이에요. 저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중국 수혜입니다. 중국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산화제한정책이 폐지가 되고 완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유아복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4분기 때 생산량을 좀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급적인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조절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4분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꾸준하게 내년도 시장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5만 7천 원대였었죠. 저는 이 자리대를 조금 길게 가져간다면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추세 하단 권역을 지지를 하고 있죠. 즉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저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약 한 매수가 부근보다 조금 위인 한 4만 2천 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때 다시 한 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즉 오늘 저가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 차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4만 3천 원대 중반권역에서 한 번 잡아보자. 그리고 나서 끌고 가보는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5만 7천 원 넘어서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상승을 한 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예요. 2만 7천 9백 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최근 들어서 이 방송 통신 쪽에 대한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견주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즉 박스권역에서 좀 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가를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아직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대를 벗기려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3만원대에서 2만6천원 2만6천원에서 3만원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조금 더 끌고 가서 3만원 정도 때까지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2만7천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만7천원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특별히 약간의 좀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이니까 같은 섹터 중에 CJ 헬로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목도 괜찮아요. 그 종목도 괜찮으니까 함께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자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KT 예 KT요?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정도요? 예 매수과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만5백원에 3만5백원에 5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배당한다길래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혹시 주식시장을 꾸준하게 지켜보셨나요? 아니 많이 안 지켜봅니다. 많이 안 지켜봤죠? KT에서 배당금 축소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래서 빠진 겁니다 KT 그리고 과거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어요. 3만2천원대 오면 팔으라고 예 근데 이 3만2천원 이상 3만3천원대 이 자리 때 오면 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3만원 깨질 수 있다고 네 일단 3만원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KT가 그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말이 많았었죠. 탈도 있었고 위성을 그냥 팔아버리기도 했고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럴 때 종목합니다.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배당금까지 축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시겠죠? 일단은 이 종목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이라서 크게 손실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분들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크게 이 종목을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SK텔레콤이 오히려 KT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높은 건 알고 계시나요? 예 KT 같은 경우는 2천 원대 배당을 준다라고 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6%대의 배당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단 말이죠. KT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죠.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정배열입니다. 오히려 상승하기에 더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통신 섹터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KT보다는 SK텔레콤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KT에서 이걸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배당수익을 받겠다면. 그렇죠?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통신 섹터가 지수방어 역할을 하여 주고는 있으나 지금 SK텔레콤 통신사들을 보게 된다면 3D 쪽에서 LTE 쪽으로 장비를 다 교체를 했죠? 그리고 나서 LTE 쪽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일정한 부분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시설 투자가 당분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KT보다는 오히려 SK텔레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일단 전화상담은 마무리를 했고요. 전화상담을 끝났으니 이제 문자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홀딩스 18,800원에 20% 장기로 보고 매수했는데요. 많이 빠지네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노루홀딩스 한번 보자고요. 18,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8,80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루홀딩스, 장기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건축 자재 쪽, 페인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 171억, 그 다음에 2011년대 132억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3분기까지 보게 되면 누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169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좀 보게 된다면 지수, 지주사로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 때문에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큰 폭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원이 약간 모자라는, 거의 한 2만 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박스권역을 이탈하게 되면 그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폭만큼 빠진다라면 2만 원에서 1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을 빼면 16,000원 정도죠. 기술적으로 16,000원 정도 때까지 빠질 수 있답니다. 즉,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121선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왜? 16,000원까지 빠질 거니까.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 목표가는 지금 박스 정도, 상단보다는 조금 모자른 가격대죠. 약 한 18,5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 6040원에 30% 올랐을 때 대처를 못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자,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자, 바이넥스의 흐름들이 어떤가. 6040원에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력이 상당히 약한 흐름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5,500원 이 자리 때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랐을 때 대처를 못했다라 함은 지금 현재 604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매수가가 약간 올라가니까 아,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적인 생각에 매도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고점 혹은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이 나와야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 씨가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5,500원 이 자리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800원대, 6,000원대 매수가 부분이죠. 박스권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땐 거래량을 필이 확인하자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닉. 제닉을 2만 6,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을 말씀을 좀 안 해주셨네요. 자, 한번 볼게요. 2만 6,300원.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 때 매수를 했단 말이죠. 박스권 상단, 그죠? 이 종목은 다시 박스권 짐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2만 7백원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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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17,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짐바닥 확인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형성돼 있던 2만 원을 좀 기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중기적으로 이 추세대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고 21선에 대한 저항을 기속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제닉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저항대 자리대에 매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돌파가 못됐다. 결국엔 매물 소화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에 대한 이 홈쇼핑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2011년보다 2012년 더 안 좋았고요.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까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을 롱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 의미가 없고 우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2만6천원대의 매수를 하셨으니 좀 더 홀딩을 하셨다가 한 2만3천원에서 2만4천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상담을 혹은 전화상담을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입니다. 6만4천5백원의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시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LG 6만4천5백원 박스권역이죠? 보시는 바와 똑같이 어디 상단은 7만원 하단은 6만원 정도 그렇다면 지금 크게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 박스권 하단이니까 저쪽 한번 쭉 깨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그거 한번 꾹 참아야 되겠죠. 꾹 참다 보면은 반등시건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큰 박스기 때문에 한방이 뚫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줄 절반 정도죠. 한 6만4천원 정도 매수가 정도입니다. 매수가 정도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이상 팍 줄이세요. 70% 너무 비중 큽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17,95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유진테크 한번 볼게요. 자, 유진테크를 보면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정말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에 움직인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진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대와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선 돌아가고 있죠. 61선 수급선까지 이제 안착 시도가 나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왜? 빠질 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 되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세요. 지금 자리 때 좀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락 추세대 상당권역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눌러주겠죠? 조금 더 눌러주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17, 18,000원 정도에서 19,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중 60% 이것도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 최근에 내수주가 괜찮더라고요. 내수주, 내년 시장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수주 쪽 위주로 한번 갈아타보자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박스권 하단입니다. 매수하세요. 지금 자리 때부터 매수 포인트 잡아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한 1930 정도 때까지 보입니다. 1930포인트 정도 때까지 보이는데 일단은 분할 매수 포인트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했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